한 번 이렇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. 조심하게 점슬, 손이 안내고 걸어가고 있고요. 페이탈리티 슬슬 걸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찾고 있어요. 이쪽은 아까부터 미친듯이 발소리를 내면서 나 여기 있다고 광고하면서 뛰어가고 있고요. 이런 상대에게 지금 일으킬 페이탈리티가 아무래도 한 번 봐준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은 드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. 더 드세요. 만날 것 같은 분들이 미친듯이 불합발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윤수 선수 페이탈리티는 헤드셋 쓰고 있어요. 사운드 플레이합니다. 지금 일킬을 했기 때문에 이윤수 선수가 경품 가능성이 1단 시작부터 굉장히 높습니다. 아 깜짝 놀랐어요. 페이탈리티는 지금 일킬을 당해서